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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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우고 이쪽에서 우회.. 우회길로 사장님 어서오세요 좀만 넘어오면 돼 자 바이저로 확인을 하면서 가죠 조금만 더 가서 우회한 다음에 저기 저격 포인트로 싹 가서 애들 죽이면 안되잖아 예 죽이지말고 얘네 병사들도 지금 되게 불만 뭐 로카트 때문에 불만 적금이 되게 많아 자 일단 에너지 채우고 자 우회끼리 무슨 전문가냐 우회끼리 맞아? 자 저격 포인트에 아마 저격병이 있을텐데 어설틀트 아 지금 데 이런데 들어갈 수 없나 자 돌아서 여기 불은 켜져있는데 시선은 안보여 다행히 자 거기다 왔어요 거기다 왔어 조금만 더 힘을 내 아주 주인공 쭈그러앉아 가는것도 엄청 힘들겠구만 다리에 절여가지고 막 아 근데 얘는 다리 절이지도 않으려나 나노스 때문에 절이는거 모르려나 나노스가 피를 막 이렇게 막 저리지않게 계속 이렇게 돌게 해주는거 아냐 아 이쪽으로 못가요 자 거기다 왔어 거의다 왔어 거의다 왔어 48 47 47 어이 잠깐만 이거 어떻게 가지? 갈 길이 없는데? 자 얘네 좀 채우고 야 쟤 어떻게 가냐 들어갈 길이 있어야지 건물 어디 정면에 있는거야 설마? 후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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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? 장면쪽에서밖에 못들어가냐? 아 이런거 뜯어서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아 이 지 이쪽으로 가야되네 이건 뭐야? 엘태그? 런처 아 그거 저거 유탄배사가 있잖아 야 바닥에 바닥 물 깔린거 봐라 물이 아니라 이거 야 청소 누가 있냐 야 신병 깔끔하게 청소 잘하네 야 바닥이 막 맨질맨질해요 하도 청소를 잘해놔서 저 야 무너지지 말라고 철판을 박아 놓은거 봐 노스모킹 다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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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콘크리트는 아니겠죠 엘리베이터니까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콘크리트 쓰진 않겠지 근데 재질은 콘크리트인데 어 나 뭐라고 하는데 못들었다 엘리베이터 보느라 쟤 뭐라고 했어요? 쟤 뭐라고 하디 쟤 뭐 혼자 쭈글쭈글 그러는데 아무튼 잘 잘 가래요 저 저기까지 잘 가라는거지 여기까지 잘 가서 어쨌든 예 EMP가 터지지 않게 잘하래 뭐 그런 의미겠지만 자 총이 예 야 이거 이거 힘든데요 잠깐만 일단 애들 다 체킹했는데 얘 가까이 가면은 괜찮나? 일단 들어가면 못나올거 같은데 자 일단 잠깐 아 바닥이 정말 맹질맹질해 바닥 정말 맹질맹질하죠 어 예예예예 자 조심해서 요오케 오케 다 죽여야된다구 왠지 쟤네들이 다 덤빈다 뭐 그런식인거같은데 어 다 죽여야된다구 왠지 아 쟤 다 죽이고할까 쟤 다 죽이고할까 아 쟤 다 죽이고할까 아이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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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쟤네들 아무 잘못 없잖아 자 에너지가 지금 두 배로 빨리 달고 있죠 아 좀 어쩔 수 없어 나노비전 써야돼 오 이거 어떡하지? 야 가봐 계속 거기 있으면 내가 널 죽일 수 밖에 없어요 아 죽여야겠는데 이거? 어 가네 그래그래그래 아무도 내가 왔다간걸 몰라야돼 은신의 대가 거운내로 일단 에너지가 두 배로 빨리 달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야돼요 어 어 나 어떻게 봤지?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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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빠져나가요 어? 야 못 빠져나가잖아 나 일로 들어왔는데 ? 야, 여기 큰아었어요 detriment 오윽 아아 다 죽이고 올까? 쓰읍 자아 일단 길을 안아 놔야 돼 여기가 문 닫힌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아까 문이 열렸거든 여기가 아까 여기가 문이 열렸었어 그럼 저기로 가면 되나보다 저기로 가는 건 쉽거든 금방 가거든 예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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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체크하기는 더 좋은데?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얘네들이 다 저기로 빠져나갈 때까지만 살짝 기다리면 돼 예 시간이 답이에요 시간 네 체크하지? 자 저기가 열려 있어요 저기까지만 가면 돼 20 오케이 오케이 에너지 좀 세우고 예 이미 길을 알고 있다며 예 이것만큼 쉬운 게 없지 길을 모르니까 내가 맨날 헤매는 거야 야 야 씨 여기는 뭐야 야 씨 여기는 뭐야 야 여기는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야 여기로 저 위로 올라가는 게 있네요 저기 위로 올라가죠 자 에너지 잘 세우고 계단 이쪽 있는 걸로 올라가서 어 여기서 에너지 좀 채우고 자 아무도 안 보고 있지 오케이 저 위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야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건지 모르겠지만 왠지 내가 가고 싶은데로 가서 맞은 적이 별로 없거든 하지만 이번엔 맞을 것 같아 제가 33% 30마일 여기가 아니야 에너지가 없어요 아이씨 에너지 아무것도 안 보여 아 나 길이 어딘지 알아야 되는데 진짜 시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잡고 가는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기는 그냥 통과하고 일단 여기는 아이씨 아이씨